와하아 좋았어 어휴 좋았어 300 잃은거 해서 손절하자구요? 한 번 정도는 다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깨는거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오 저기 또 있다 따스케떼 아이씨 하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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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겨우 저런 애한테 맞고 넘어지는거야? 자 빨리 죽여주세요 와 80만원 들어왔어 오 여러분들 300만 모았습니다 가자 당구치로 가자 당구치로 가자 당구다 당구 오케이 얘네들 또 있네? 돈 또 주려고 네 여기 또 있어 아허허! 어 뭐야 아 아 으앗! 네 도박하려고 애들 좁혀고 다니는 겁니다 아 일로와봐 그냥 막 다 이것저것 들어다가 좁혀고 다니네요 로이코에서 10만명 안죽였는데 100만명 죽인거 같은데 오이오이 돈 가져왔다구 돈 가져왔어 당장 시작해 정알은 준비됐다 탑뼈러요? 아 탑뼈러 올 필요없어요 탑 안받아도 됩니 아 뭐야 이거 아니 저거 왜 건드려지는건데 건드리면 안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실수하면 안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실수하면 안되는데 어어 왜이러지 아 진짜 미치겠네 아씨 저거 왜 자꾸 건드리는거야 백수연합회 총회장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왕후 정말 못한다 틀찍혈이 너무 심해 왕후 잘좀 해 네? 잘좀 할께요 왜 안나가 이거 또 아니 왜이러는거야 이거 아니 어 좀 잠겼으면 나가야지 안나가 아아 오케이 들어가야지 어어 글쓰 아 어 왜 안나가는거야 이거 아니 진짜 이거 이상해요 아니 게임 이상해 미치겠네 왜 이러지 당겼다가 떼기만 했어요 네 당겼다가 떼기만 했습니다 당겼다가 떼기만 오케이 들어갔다 아 미치겠네 오케이 넘어가자 넘어가자 어 왜 안들어가냐 저게 안들어갈 리가 없는데 음 좀더 바깥쪽으로 쳐야되나 음 음 음 음 음 음 좋았어 복구중이야 복구중이야 복구중 백만원으로 가자 백만원으로 가자 이제 자 이제 서서서서 돈 불리기 시작하죠 이제 돈 불리기 시작해요 돈 불리기 시작해요 아 아 자꾸 저거 저게 걸리냐 현실이 다 안구장에서 저런거 하면 진짜 무수한 갈채가 날라오겠네 그니까요 어 아니 왜 왜지 이여이 약하게 쳐야되는거 같다구요 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 진짜 망했다 으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으 으 우승보라야 저거 안되겠니 제발 으 왜 내 총세선이란 말이야 으 제발 내 전주선이란 말이야 내 전주선이란 말이야 내 전주선이란 말이야 백수연합의 총회장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번뇌를 버리고 집중해 공과 왕후가 하나가 돼야지 이제 아 못하겠다 진짜 어 여기 한강 없어요? 아 아 안돼 아 조금만 주시면 안될까요? 지금 돈이 없는데 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지 게임이 야 빨리 돈 벌어 일단 50만원 벌어가지고 다시 참가합시다 아 50만원 갖다 일단 다시 벌어야겠다 안되겠다 아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빨리 돈 내놔 오케이 오케이 70만원 돈 내놔 돈 내놔 와 72만원 벌었어 좋아 좋아 어 100만원 모았어 100만원 모았어 다시 가자 100만원 모았어요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어이 온나 칸을 가져왔다고 한판 더 하자 뭐야 너 아 아 얘 죽은 애구나 펴주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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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돈 얼마 잃었지? 저 돈 얼마 있었죠? 하아 씨 미쳐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에리카 에리카 돈 가져왔어 다시 한판 한다 아 아 머리 아파 잠깐만 아 아 살짝 머리 아픈데 아 일단 50만원으로 하자 50만원으로 4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네 캠페 흠 어떻게 해야되지? 아까전에 쳤는데도 모르겠어 오케이 오케 아 좀 안쪽에다 해가지고 세게 쳐야되는구나 오케이 굳게 맞춰가지고 아 머리 아파 왜 이렇게 갑자기 뒷골에 땡기지? 아 머리 아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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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오케이 좋아 일단 돈 벌었어 오케이 오케이 90만원 벌었어 한 번 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100만원 가자 다시 간다 이제 돈 따는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돈 따는 일만 남았어 진짜로 이제 돈 따는 일만 남았어 근데 돈 따는 일만 남았다니까요 이제 이제 돈 따는 일만 남았어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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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소 돈 따자 돈 따자 다음 스테이지 요시 당신 와무의 힘을 보여주지 흡 와류의 힘을 보여주지 완벽해 보셨죠? 보셨죠? 이걸로 돈 벌자 일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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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일단 그만해 일단 그만해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지마 돈 벌자 돈 벌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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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지금 나 돈 얼마 있냐 280만에? 100만에 토해 그냥 나가서 패는 게 더 잘 본다고요? 제가 이거 하드까지 깨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까지 일단 깨봐야죠 일단 시작했는데 네 저런 입장 금지 아니냐고요? 네 네 저는 좋습니다 요 hush 좋았어 좋았어 자 180만원 자 이제 50만원짜리로 아 일단 300만원짜리로 해가지고 일단 돈 복구하자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거에요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실수하면 안돼 지금부터 지금부터 실수하면 안돼요 네 제가 300만원의 가치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넘어가자 보셨죠 보셨죠 완벽해 요시 보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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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벌리는거 보이세요? 좀 훨씬 잘벌리는데 자 600만원짜리 됐죠 순식간에 아까거 다 복구했어요 벌써 이제 이지로 가서 이지로 가서 이제 여러분들 세번째 스테이지까지 도전해볼게요 세번째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세번째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요시 첫번째 두번째는 이제 쉽죠 세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삥쟁이 해야되요? 호우! 호우! 백만 이백만은 진짜 푼돈이에요? 흫 자 다 당구는 비디오 보려고 하는거에요? 아 그래요? 이제 여기가 중인데 비디오 어떻게 봐요? 으어어어 야! 뭐 중단이야 뭐야 왜 안돼 쁝팝팝팝팝 아 좀 세게 치면은 저게 맞아버리네 저게 걸려버리네 들어가 제발 안 돼 어 아 이거 살짝 아쉬운데 좀 더 얇게 쳐야되나 와 안 들어간다고 이게 안 돼 돼도 또 이렇게 생겼어 와 넣었는데 아 아깝다 아 아 넣었는데 진짜 아깝네 50만원을 다시 여기 이제 쉬우니까 저렇게 넣으라고 배치한게 아니라 아 뭐야 이게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데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네 자 다시 안됩니다 당구를 그만할 수 없어요 제가 네 이거 스테이지 세번째까지 클리어합니다 스테이지 세번째까지 클리어 해야돼요 안 그러고서는 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잠을 못잘거에요 잠을 못잘거 같아요 밤에 잠을 못잘거 같아요 밤에 아 좀 세게 쳤네 어 아 요금하지마세요 어? 아 너무 약한데? 들어가라! 오케이! 좋았어! 야 일단 감 잃었어 다시 아니야 넘어가지마 넘어가지 말고 여기 보셨죠? 내가 내가 세번째 스테이지 클리어한다 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좋아 일단 네 일단 한번 성공 자 이제 두번째 빠르게 세번째 스테이지까지 가야되죠 세번째 스테이지까지 고고싱 당신 와모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구의 신 당신 와모 간다 완벽해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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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쉽죠 네 전 성공해야죠 자 성공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살짝 네 딱 중간보다 안되게 이렇게 딱 치고 살짝 옆으로 가서 이쯤에 요렇게 치자 안맞는데? 잠깐 위쪽에서 맞았지 그러면은 좀더 약하게 흠 좀더 안쪽을 안쪽을 칠까요? 좀더 안쪽을 치고 좀 세게 치자 안쪽을 치고 좀 세게 쳐야겠다 백수연합의 총회장님이 백수연합의 총회장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정보 지금 플레이는 이제 쉬움이다 쉬운도 잘 못햄 아 자꾸 그런식으로 동요시키지 마세요 동요하게끔 만들면 안됩니다 이어 깨는 순간 루나볼은 껌이라고요? 동요한? 얇게 칠까? 어! 뒀다! 아 잠깐만! 흰색도 들어갔네? 아 아 아 아 아 제발 왜그래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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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이쪽에 이쪽에 넣어놓고 때려볼까? 어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홍월 이 공을 다칠 수 있다 이것도 능력이네 살살 칠까요 살살?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알았어요 살살 치는데 좀 더 두껍게 해가지고 쳐야 될 것 같아요 살살 치는데 살살 치는데 조금 두껍게 해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살 치는 대신에 조금 두껍게 두껍게 치자 노란 공을 갖다가 좀 두껍게 치우는 이거 근데 회전을 안 넣으면 위에 게 맞아요 그러니까 회전을 안 넣으면 위에 게 맞습니다 흰 공이 위에 거를 때려버려요 들어가긴 하는데 한 번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냥 치면 한 번에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흰 공이 저 검은 공을 쳐버려요 그래서 안 됩니다 회전을 넣어줘야 돼요 무조건 자 이번엔 간다 조금 두껍게 치고 살짝 왼쪽으로 해서 약하게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너무 왼쪽으로 가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약하게 쳐야 되나 좀 얇... 조금만 얇게 치자 그래 요정도다 요정도에다가 와 이래도 그건데 완전 얇게 칠까 너무 얇게 치면 안 돼 너무 얇은 거랑 그 사이에 중간 요정도에다가 그래 요정도다 요기 딱이에요 들어갔다 이거 여기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우 아우 젠짜 으응 오케이 이제 알았어 요기야 그래 요기다 제발 들어가죠 들어가! 아우우우우우우... 다 안 들어가.. 으쓱.... 아 이게 안 들어가냐 아니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네 글쎄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맞춰보셨어요 저거? 맞출 줄 아세요? 2G3탄의 회전을 요구할리가 회전 요구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플래티넘 땄다고요? 미드시 쳐가지고 두개 다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미드시 이렇게 쳐 볼까? 잠깐만 잠깐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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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제발! 아 살짝 아깝네 아 아깝다 거의 다 들어갔는데 그죠? 장난 아니었죠 방금전에 이거 여기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긴가? 아하 아깝다 아깝네 아깝다 너무 Gobierno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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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랑봉 맞춰서 빨강봉 넣는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검은공이 맞아요 들어가긴 하거든요? 들어가긴 하는데 검은공이 맞아버려요 어! 들어왔다! 어 뭐야 노랑봉도 넣어야돼? 아 여기를 여기를 치라고? 아하 이렇게 넣으라는거구나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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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난 빨강봉만 넣은건줄 알았어요 빨강봉만 넣어야 되는줄 알았어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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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작 얘기해줬어야지 빨강봉만 넣어야 되는줄 알았잖아 아 그래요 아까부터 얘기했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다 무제한 탓입니다 어? 아 이게 같이 들어가냐? 아? 아이씨 열받네 들어가면 안된다 들어가면 안된다 오케이 도박에 중독돼가야 정신을 못차리네 도박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구잖아요 이거 도박이야 이렇게 치면 안되네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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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나? 아 아깝다 씨 진짜 아깝네요 그쏘 그쏘 아 저기 건드려버리네 그쏘 그쏘 아 이쯤에다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잘하시니까 한번 네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쳐야될까요? 왼쪽 치는데 어느정도 조금 더 넣으라고요 이쪽으로? 조금 더 이정도? 요정도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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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보다 더 넣어요? 왼쪽위에? 왼쪽위에 여기여기 요정도? 파워는 어느정도요? 살살? Ty 떴벼 흠 도둑둑 돈 얼마나 날렸지? 야 잠깐만 돈 얼마나 날렸냐 지금? 여러분들 플레이스파이서 50번 놀기에 지금 거의 다 야 벌써 600만 600만 넘게 있었는데 390만 밖에 안 남았어? 내 돈 다 어디갔지? 네돈 나 어디갔어?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네돈 나 어디갔어요 당구로 다 나가버렸어요? 아 이건 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 아 뭐지? 아 이상해지는데 아 진짜 너무 급해 살짝만 천천히 하자 오케이 나갈때 국밥이라도 받아가라고요? 네 요시 다시 가자 자 여기서 살짝 네 요렇게 주고 한 요정도? 요정도에다가 스윙은 약하게 스윙은 약하게 둘 다 안들어가는데요? 장난쳐요? 파스들 이거 못 믿겠구만? 파스들 이거 하라는대로 해봤자 되지도 않아? 흐흫 흐흫 타점은 왼쪽이? 아까 그렇게 했는데 안됐잖아요 요정도에다 왼쪽이 백수연합회 총회장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무 당구만 한 시간째 하고 있음 사실상 당구 게임인듯 오 어어 아아 씨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크스 흐흐흐흐 누비형 벗을생각없어 이런데 지금 이게 중요해요 지금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쎄게 쳐 쎄게 쳐 쎄게 쳐 흐아 쓰읍 죽여버려 그냥 와아 Prize 들어가는거 아니지? 6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기와라가치입니다. 기와라가치 아우 나 이거 어우 배아파가지고 이거 지금 돈일 돈 잃은것 땜에 배아파서라도 지금 네 이거 깨야겠어요 아 돈 잃은것 때문에 배아파서라도 이거 깨야겠어 아우 진짜 미칠것 같아요 이거 못깨면 오늘 잠 못잘것 같아요 진짜 편하게 못잘거 같애요 진짜로 휴하가치입니다 휴하가치 휴하가치입니다 껌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요 자존심이 자 이정도에다가 쎄게 들어가라 제발 아니 살살 치면 들어가냐고 안들어가요 위로 주라구요 타점을 쎄게 요정도에다가 3분의 1정도에다가 타점을 위로주고 살짝 타점을 위로주고 살짝 살짝 타점을 위로 타점을 위로하라 타점을 위로하고 캐스탅 타점을 위로하니 타점을 위로 타점을 위로 produz 타점을 위로 탐맞이 아 둘 다 안들어가는데? 음악위생님은 살짝 의심되는데? 플래치맘 따신거 맞으신가요? 어? 아닌거 같은데? 안들어가! 아 당구로 딴거 아니에요? 미니게임 아웃런같은거는 완전하겠죠? 집중해서 하고있어요 지금 집중해서 하고있습니다 집중안하는것처럼 보이나요? 지금 완전 총박집중해가지고 지금 하고있는데 당구 죽여버리려고 지금 어... 열심히 하고있는데? 세번째거를 좀 두껍게 하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1스테이지 1스테이지 고인물이에요 네 진짜 아 잠깐만 야 이거 같이 들어가면 어떡하니? 아니 어이씨 이러면 안되든지 나 세게 안친거 같은데 왜 같이 아니 나 세게 안친거 같은데 왜 이렇게 세게 나가냐? 분명히 세게 안쳤는데 나 아니 왜그래 아니 왜그래 진짜 미치겠네 모르겠네 아니 아니 으응 네 아니 아 아아 제발 왜 그래 아 아 왜 그러냐고 아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게임 진짜 이상하네 이거 게임이 게임 이상해요 이거 게임 이상하다 니까 이거 요씨 됐어 이제 제대로 간다 아니 왜이러지 아니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는데 아까 전에 차에 됐잖아 아니 왜이러지 저게 벽으로 세운 돈따발 들고 트자 오케이 큐아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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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여러분들 큐아같이 큐아 1심동체가 돼가지고 당구 당구장을 지배하는 겁니다 퐴 이걸 살짝 쳐 볼까 이렇게 세게 쳐봐 빨리 이쯤에서 반정도 두께를 반정도 넣어주고 어 방제 변경 부탁한다고? 나 지금 돈 없는 거 아니야? 돈 얼마나 썼지? 190만엔 밖에 안 남았어? 나 600만 있었는데 분명히? 10만원 그치 유하 아 이거 본전 따는건 충분히 딸 수 있어요 스테이지 2까지만 하고 끊으면 되기 때문에 딸 수 있는데 저는 스테이지 3을 클리어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이죠 어 여기 왜이러지? 아니 원래 아니랬는데 왜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거야? 일단 먹태하고 다시 일단 먹태하고 다시 이거는 내 기회가 어차피 두 번밖에 안 남아가지고 해봤자 네 필요없어요 안돼 안돼 이거 왠지 돈 낭비할 것 같아 나중에 격투장 도박도 하자구요? 도박이 진짜 많나보네 이 게임에 제가 즐길만한 콘텐츠가 많이 있나보군요 제가 즐길만한 콘텐츠가 되게 많이 있나봐요 뭔가 막 거는게 맞나보네 게임에 자 이번엔 이번엔 성공한다 이번엔 성공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진짜 성공한다 열받아가 잘 안되겠네 와 이게 안들어간다고?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우 진짜 열받아 아우 진짜 아우 왜이러지 이거 이렇게 쳐야되는거 맞는거죠? 아니 나 이렇게 쳐서 넣었는데 몇번을 넣었는데 왜 이번엔 안되는거야 또 아우 아우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말도 안된다고 말도 안돼 제발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와 진짜 지금 내 어 여러분들 지금 막 내 식은땀나고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아 왜 또 약하게 나가 어 적당하자 적당하자 오케이 오케이 6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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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여기 어떻게 쳐야될까요? 여기 제발 여러분들 어떻게 쳐야될까요? 이렇게 해놓고 위에 위에 치라고 11시 방향? 11시? 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저여기저여기저 갑니다 갑니다 여기에요 여기 맞죠?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오케이 맞는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음 아 네 오르페어스니 안녕하세요 아 네 오르페어스크림 여기저기여기여기여기 여기저기여기여기여기여기 네이들 아홉 아 노란 공도 넣어야 돼요 노란 공 빨간 공 두 개를 다 넣어야 됩니다 두 개를 다 넣어야 돼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돌 거 같애 두 개 다 넣어야 돼요 아까 하나 넣었거든요 아까 넣었거든요 빨간 공만 집어넣었거든요 네 아까 빨간 공만 집어넣었거든요 빨간 공만 집어넣었는데 안 돼요 네 둘 다 넣어야 돼요 둘 다 둘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빨간 공만 넣는 건 뭐 금방 넣었지 벌써 진작에 넣었죠 진작에 넣었죠 아 미쳤냐 아니 흰 공 미쳤냐고 어 아 이거 내 공에다가 뭐 이상한 장치 해놓은 거 같은데 이럴리가 없거든요 공에다가 이상한 장치 해놓은 거 같애 어 빨간 공만 넣었는데 클리어가 왜 안 어 그 클리어가 왜 안 돼 어 그 클리어가 왜 안 되지 어 진짜로 여기 그럼 여기 치면 되잖아 어 살짝살짝 더 안 살짝 더 안 해 빨간 공만 쳐서 어 빨간 공만 넣어도 된다고 하면은 쳐서 아 진짜 미칠 거 같애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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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근데 분명히 빨간 공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클리어 안됐어요 저 노란 공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그 아까전에 분명히 내 넣었거든요? 뺑항공만 넣었었는데 안됐었어요 클리어가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연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천천히 연구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넣어보자 이거 탑뼈를 어떻게 보지?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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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읍 자자자자자자 요렇게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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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 탑 탑 살짝 더, 살짝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 살짝 더 가면 돼, 살짝 더. 살짝 더 가면 돼. 여기다, 여기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넣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여기, 여기다. 워어어씨, 아깝다. 살짝만 더, 살짝만 더 넣으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다고요? 뭔 소리입니까? 여기 한, 이 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인공노키 사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